오늘 마트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? 마트? 장벌어요. 장벌어요? 원래 하루 종일 수업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는데 꼭 왔을 때 사진이나 다른 상품들이 와요. 센터 공사도 그렇고 시간이 조금 돼서 마누라랑 장 좀 불러요. 형수님 안에 계세요? 어. 나름 여기 앞에 있어요. 야! 오늘의 시즌은 비시즌이예요? 보통 오면 꼭 사는 게 있으세요? 우리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? 시즌이냐 비시즌이냐 가라지 시즌 때는 이제 냄새만 맡고 지금은 그럼 비시즌이신 거죠? 그렇지 시합이 아니고 근데 거의 집에 계란이 있냐? 네 원래는 1월부터 준비하려고 했는데 센터 이제 1월달에 오픈하니까 센터 안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수님은 언제부터가 시즌일까요? 한 1월부터, 2월부터 해야 될 거 아닌가? 그럼 지금은 이 식단들은 비시즌 식단? 비시즌에도 그냥 먹는 식단 뭐 이제 그런 거지 과일도 좀 정해서 먹고 당도가 너무 높지 않은 걸 먹었는데 비시즌 때 당도 높은 것도 먹고 충족하게 먹지 닭감살도 뭐 밑반찬이랑 같이 먹고 먹고 싶은 만큼 그냥 두꺼지 이거는 고기 사러 가는 거 나 이거 비가 끓으면 어? 원래 남자가 끊은 거다 그런 게 어딨어? 그런 거야 이게 시즌 때는 마블이 없는 것만 먹고 호주산 이런 거 비시즌 때는 하늘을 먹을 수 있는 하늘 마블링 이게 흰색이 맛있는 거죠 마블링 아 이제 시즌용 비시즌용 아 그렇게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다음 스타 라면 먹방을 하고 나도 라면을 먹고 싶지가 않아 근데 나는 그냥 몸에서 원하는 거는 그냥 먹어 운동으로 소비를 좀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비시즌 때는 시즌 때 어차피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비시즌 때는 그래도 아침에 오트밀 뭐 운동 끝나고 식단을 꼭 챙겨주고 응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생기면 하나씩 그냥 생각나는 걸 먹는 거 응 아 초코수 이거 좋아했대 완전 좋아해요 나도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 형님 거요? 베베 아니야 어울려요 어? 베베 좋아해 다 먹습니다 드시는데 이런 거 다 드시는 거예요? 먹고 싶은 거? 나도 아니 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그러니까 다 똑같이 먹고 싶고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참는 거지 당연히 해야만 되고 해야 돼서만 하니까 1인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봤어요? 뭐 먹었어요? 아니 초콜렛만 먹어 이게 이거 진짜 맛있어? 난 근데 초콜렛 잘 안 먹어 나 어지럽더라고 초콜렛 먹은 이런 거 먹으면 괜찮으세요? 그런 거 못 먹으면 옛날 생각도 못 자기관리에 있어서 고집하는 게 하나 더 있나요? 나는 긴 머리 아 긴 머리 안 하시는 거 머리 좀 지저분하게 나는 머리에 되게 민감하고 머리 손톱 뒷머리 하신 적이 없으세요? 긴 머리 했었지 옛날에 장발이었지 거의 중고등학교 때요? 고등학교 때 거의 뒷머리 이렇게 묶고 다녔어요 얘 머리 길었어 머리 세 곳까지도 길었어 그래서 내가 봉태교구 같다고 했었는데 형님 여기 다니신 지 오래됐나요? 지금 한 3년 됐죠? 예전에 전에 있던 매장부터 진짜 3년 넘었어요 여기만 다니시는 이유가 있으세요? 내가 모두 알고 계시피 의심이 되기도 하고 첫인상은 누구나 같겠지만 강했어 그리고 나는 태어나서 이런 몸을 처음 봤어 난 아직도 기억이 나 음 이렇게 옆에 이렇게 파진 나시 여름에 왔었는데 찌진만 가리는 그 대표님은 제 영상 보면 어때요? 실제라고 확실히 조금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나랑 그래도 대학생은 조금은 더 그래도 무게감 있는 느낌이 있다라고 나는 느꼈는데 응 영상에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친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? 강민씨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는 걸 영상 보고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서 나도 강민씨가 더 편해졌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서 응 사실 영상에서 나오는 모습이 처음부터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래요 응 더 좋아 인간적이고 매력적이고 응 계속 매우를 해야 되나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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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지체숝 odles송이랑 안녕 영상 만들어야 되나? 들어가세요. 네. 이 시즌 식단이라고 산 게 가사밖에 없는 거 같은데? 근데 사람이 맨날, 우리도 사람인데 시즌 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 시즌인데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렇게 해야 또 다음 시즌을 열심히 준비할 수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